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지급여 기준 금액이 평균 22.8% 인상되고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3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의지급여 기준 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 가격 추이를 분석해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 빈도가 높은 넓적다리 의지소켓과 실리콘 라이너 등 5개 품목에 대해 의지소모품 급여가 이뤄집니다. 의지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과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계속 잇따르며 반복되는 막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와 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연이은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장애계 단체들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중지를 촉구하고 왔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막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은 SNS를 통해 대일 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혀 공분을 샀습니다. 다음 날인 2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해당 발언에 동조하며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참담함이란 이라고 발언하는 등 연이어 비하 발언이 터졌습니다. 이날 장애계는 해당 발언을 규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 움직임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권 감수적의 교류와 난민국 헌법의 시초의 노동 국민은 인간의 서로의 졸음의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심각한 인권권이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부당 크게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독민에게 보호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성 있는 행보로 반복되는 굴레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봄은 찾아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리 일상은 예전의 봄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회적 거래 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지난 겨운에 움츠렸던 일상을 뒤로하고 희망을 되찾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새 봄맞이 봄나무를 식탁에 올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상인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식당은 한동안 뜸했던 손님이 찾아오고 주방에서는 주문한 음식 만들기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말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정말 가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정말 힘차게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코로나 감염 방역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환자 치료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유지했지만 다 완치하셔서 나가셨고요. 방역 수치를 잘 지키시고 본인들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끝나는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코로나19 감염세가 여전히 기승을 펼치는 와중에도 기자가 만나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도입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재난을 이겨내서 사람들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익산 나눔국관을 운영하며 위기가구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국관이 어떤 곳인지 정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나눔과 연대, 익산형 경제대책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익산 나눔국관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익산 나눔국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나눔국관에 방문하면 1회에 한해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해 무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눔국관은 전국 각지에 있는 시민과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물품과 후원금을 받아 채워지고 있어 더욱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엔 서울시에 거주하는 송시안 씨가 익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나눔국관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송 씨는 익산에 특별한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눔국관의 소식을 듣고 거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J제일제당은 1,600만 원 상당의 햇반 9천여 개,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개노맨 내추럴바이오와 농협 익산시 지분은 천만 원 상당의 물품, 익산시 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는 각각 기부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일반 기업부터 개인과 시민 단체까지 따뜻한 사회적 연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기과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돕고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군 나눔 마켓 뱅크와 손을 잡고 나눔 마켓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별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나눔 기부고가는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할 익산시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나눔 곳간을 통해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익산형 경제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주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미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나눔 곳간에 시민들의 기부 릴레이를 더해 위기 가구를 확대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익산형 경제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 돌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우리의 전통식문화인 장독대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나눔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26일, 송산마을 사랑방에서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장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장담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을공동체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의정부형 마을공동체인 송산마을 사랑방이 시작했습니다. 이 먹거리를 통해서 공동체 삶을 아이들에게 같이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같이 배워가길 바라는 취지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나눔을 통해서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을 다 담그면 된장찌개도 먹을 수 있고, 고기 쌈장도 찍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담근 장을 나누면 행복도 나누는 것 같아서 다 행복해할 것 같아요. 이 장담기 프로젝트는 이른봄 장담기로 시작하여 가을에 맛있게 익은 장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마무리하는데요. 1년간의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들은 함께하는 동안 공동체의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송산마을사랑방은 마을이 희망이다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마을의 어른들이 함께 교육을 고민하며 도심 속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라남도가 한파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섭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일 한파 피해를 입은 보성읍 녹차 재배 현장을 들러 피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녹차 755헥타르를 재배해 전국 재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보성군은 지난 1월 한파가 발생해 지난달까지 재배 면적의 20%인 152헥타르에서 피해가 집계됐고,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 지사는 녹차는 피해 현상이 늦게 나타나는 만큼 조사 기간을 연정해 피해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위해 연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순천시가 동천의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난 3일 동천하류 세월교 인근에서 어린 연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아 방류한 연어는 동천에서 남해바다로 이동해 북태평양의 베링해, 알래스카만 등에서 성장하고, 3년 후 산란을 위해 고향인 동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범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2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3년 후인 지난해 10월, 50여 마리의 연어가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고, 군산의 문화예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아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군산 지역 작가들에게 근대 역사박물관 시민 열린 갤러리와 장미 갤러리를 활동 공간으로 제공해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매년 군산시민과 군산시 소재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 전시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공개 모집을 통해 2021년 전시 참여자 17팀을 선정해 연간 전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전시 참여자들에게는 전시 공간 제공과 함께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 작가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창구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의 문화복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실은 작품을 통해서만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작가들은 그 기회를 많이 상실되고, 작년 한 해는 거의 전시를 못했는데, 저희가 의의수침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의 전시를 하시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1층 시민 열린 갤러리에서는 현대미술 분야 작가들의 모임인 카벨루팀의 전시 있다전이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장미 갤러리에서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최수억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문화역사박물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군산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전시활동과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에게는 문화예술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아영이었습니다. 전남 여수미술관에서 탱화와 달항아리가 만났습니다. 순수한 항아리에 전통 미술기교를 담은 이경희 작가의 개인전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미술관에서는 지난 4일부터 전통 탱화와 단청을 그려온 이경희 작가의 그대, 지금 여기서 행복하길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빛깔과 무늬로 목조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단청과 불교의 신앙 내용을 가미한 탱화를 둥근 달항아리에 전통양식과 기법을 바탕으로 표현한 탱화 작품 총 20점이 오는 30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붓으로 색을 덧입혀 두께감을 나타내는 고분 기법으로 오칠과 금박 등을 붙여 정교하고 화려하게 채색한 작품들은 특유의 섬세함과 화려함이 더해져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제 전시의 제목이 그대, 지금 여기서 행복하길 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고 움츠려 있다 보면 내가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갇혀 있다는 느낌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제 그림들이 보면 조금 정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다 보면 잠깐이나마 그림 속에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잠깐의 몰입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단청,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이경희 작가는 지난 30여 년간 40여 회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과 함께 탱화와 단청 소리에도 적극 참여해 전통 미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항아리에 넉넉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들은 지친 일상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을 위해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응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권에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총 2,077개소인데 이 중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50% 정도가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정신재활시설 분포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분석해 보면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사회 인프라와 복지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했던 연구진들 역시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삶을 위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세계적 정신건강정책과 핵심 가치가 인권과 회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명심하고 정책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난 3일 2021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공도서관 38개 관에 국비 총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전국 262개 공공도서관에 총 사업비 20억 4천만 원의 독서보조기기를 지원해 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 외부로 대여가능한 휴대용 독서 확대기와 확대경 등 장애 유형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독서보조기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은 지난 2일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준비하는 모바일 앱 채비넷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비넷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으며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평생 설계와 미래 설계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특히 어디서나 자녀의 일상을 기록하고 가족이나 돌보는 이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을 공유하며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동참여자 기능을 통해 양육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영역별 전문가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동참여자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는 봄이 됐지만 아직 우리 일상 곳곳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얼어붙은 곳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60%가량이 상반기 채용 예정이었고 올해도 봄꽃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힘든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하고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봄내을 맡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